지금 연봉이 충분히 할 분 나오지 그리고 또 6개씩씩 내기 되게 아깝잖아요 일단 뽑아보세요 제가 책임지고서 할 수값 내드리고 100만원 더 얹어서 150씩 드릴게요 아, 뭐야 이거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구나 제 앞에 있는 이 고급 승용차 차값만 무려 3억 원입니다 이런 차들을 슈퍼카라고 부르죠 너무 비싸서 아무나 탈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길에서 이런 차들 만나면 좀 부담스럽던데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접촉사고라도 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이런 슈퍼카가 주민들의 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주차 갑질 사건 같은데 저희 PD수첩은 여기서 뜻밖의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주차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값비싼 슈퍼카가 차량 두 대 될 자리를 독차지합니다 항의를 하자 외제차 넉 대를 가져와 갑질을 합니다 고급차가 주차 공간 두 개를 떡하니 막아섭니다 제대로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바퀴를 틀어 옆자리를 침범합니다 차 석대로 통로를 가로막아 다른 차들이 다닐 수도 없게 갑질을 합니다 차가 이상 없는지 빼꼼히 내다보는 이 사람이 차주입니다 출근 시간 다른 차들을 뺄 수 없게 브레이크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항의를 하면 폭언을 퍼붓습니다 황당한 주차 갑질이 뉴스에 보도된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차 갑질을 한 고급차의 실제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차 갑질을 한 차입니다 차주의 신상도 드러났습니다 한때 공익 제보자라며 치킨맨이란 이름으로 유튜브에 출연했던 홍 씨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닉네임 치킨맨 빅보스맨의 오른팔 그는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빅보스맨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주차 갑질이 발단이 되어 빅보스맨과 치킨맨 일당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 소유의 고급차입니다 차값이 적어도 5억 원이 넘습니다 빅보스맨은 수퍼카로 개인 렌트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업가로 행세했습니다 빅보스맨은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렌트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겼습니다 처음에 빅보스가 자기 명의로 차를 뽑아서 자기한테 주면 저희한테 수익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 렌트 사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중고 슈퍼카를 산 뒤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차값의 1%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최 씨와 정 씨는 대출을 받아 중고 고급차를 각각 2대씩 사는 데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빅보스맨은 매달 대출 할부금을 갚아주고요 대출을 받은 데 동의 중고 수익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이란 돈이 들어왔어요 단순히 제 명의만 빌려줬는데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구나 솔직히 뭐... 월급받아 봤자 진짜 남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뿌듯했죠 저도 아,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가족 외에서 좀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부모님한테 조효제도 좀 할 수 있고 진짜 뭐... 좀... 이제 뭐 대조회 먹고 소고회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1년도 안 돼 수익금은 물론 할부금마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차값 할부금을 피해자들이 갚아야 했습니다 차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백버스맨은 그마저 외면했습니다 차를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을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라도 처분을 해서 할부금을 좀 이렇게 낮추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를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마다 뭐...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없다던 고급차를 빅보스면의 오른팔격인 치킨맨 홍씨가 몰며 주차 갑질을 했던 것입니다 치킨맨 홍씨는 최씨의 고급차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받으셨어요? 최씨 연에서 조사 다 받고 다 인정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근데 그...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최씨한테 이제 그때 이제 받았어요 이제 렌트를 하다가 이제 그게 수십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있던 차량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장안평 중고차시장 바로 이곳이 빅보스면 일당의 무대였습니다 빅보스면 김씨의 사진을 보이자 상인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갔다 오셨을 때 자동차 탈보로 샀는데 돈 벌어주겠다는 거 아냐? 그래갖고 뭐 이득금 준다고 해서 하는 거 아냐? 네 네 어떻게 아세요? 빅버스맨 김 씨가 장한평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렌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경. 초창기 피해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황 씨를 만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겠을까요? 모집책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빅버스맨은 이렇게 현금을 보여주며 불을 과시했습니다. 이만한 검은색 가방에 항상 현금을 주고 남겼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방목을 하고 현금당원에서 5만원을 제가 볼 때는 50만원 정도 되는 돈 몽치를 그냥 돈 내주더라고요. 개인 렌트 사업이 잘 되는구나.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관리한 사람은 빅버스맨의 운전사 임 씨. 프로 배구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도 줄줄이 투자했습니다. 전직 배구 코치인 모집책 천 씨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천 씨는 애인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17명을 끌어들여 수억 원씩 투자하게 했습니다. 모집책이 피해자를 데려오면 1인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빅버스맨은 이른바 주목세계의 이름이 알려진 윤 씨도 끌어들여 자신의 배경으로 활용했습니다. 좀 과시할 때 좀 많이 저도 나름 이제 이렇게 같이 올렸던 같아요. 내 힘드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주변에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조폭들이랑도 친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빠져가고 놀면 당연히 이제 탈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지금 나이도 먹고 했는데 꼬마도 아니고 아 나 무심 많습니다. 막 하면서 누구도 내가 앞에서 가호 잡을 필요가 없어요. 빅버스 형도 얘네들이 든든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름을 많이 거론하고 했던 건 알고 있어요. 윤 씨의 후배들도 가담했습니다. 주차 갑질을 한 치킨맨 홍 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홍 씨는 차량 관리와 자금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리스비 날짜 보내주니까 이거 다 이름별로 정리해놔서 정리해놓고 야 그럼 네가 이체 이러고 저한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날 나갈 리스비가 그럼 3천만 원 보내고 저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보내주고 이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빅버스맨 김 씨였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에서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명 배우의 매니저였다고 행세했습니다. 야! 좀 더! 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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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빅버스 자체가 원빈 매니저였다라고를 엄청 자랑했었어요. 아, 원빈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라고? 네, 계속 자랑했었어요. 빅버스맨이 원빈 씨의 매니저였다며 자랑한 사진입니다. 원빈 씨가 입대하던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스라 장으로 보냈습니다. 빅버스맨은 자신의 렌트카가 영화에도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영화 뺑반에 등장한 빨간 고급 차가 그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됐죠. 영화에 나왔습니다. 차도 빌려준다. 방송용으로도 빌려주기도 하고, 렌트사업도 한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개인 렌트카를 빌려주는데 사업성이 좋다고 홍보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즐겨 쓴 수법이었습니다. 빅버스맨이 원빈 씨의 매니저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네, 옆에서 사람들을 막아주는 사진에 기원 씨라는 분이 찍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원빈 매니저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빈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온 줄도 몰랐었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같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와서 좀 사람도 많이 오니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마 데려온 사람인지, 사람들 혹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통제하려고 아마 하루 도와주러 온 사람일 것 같아요. 원빈 씨의 매니저라는 이력은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사업의 편승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슈퍼카에 투자했습니다. 맨 처음에 1억 5천, 그다음에 5천 이렇게 해서 2억이잖아요. 네, 네, 네. 할부값은... 약 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총 2억 8천이고요. 그럼 차라도 줘라. 그럼 차라도 줄게, 줄게 하면서 계속 안 주고. PD 수첩이 확인한 피해 차량만도 105대나 됩니다. 네, 그럼 빅보스맨의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빅보스맨이고 서정문 PD가 피해자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차를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러면 내가 이 차로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갚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차에 투자한 돈의 1%를 매달 당신에게 지급을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좀 혹하지 않나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차값의 1%가 통장에 꽂힌다는 얘기인데 연으로 따지면 12%나 되는 큰 이자네요. 그렇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연 12%, 엄청나게 높은 금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차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차가 3억 원이니까요. 이 차의 1%, 그러니까 300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해주겠다. 연으로 치자면 이제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일이 조금 잘못된다고 해도 제 명의의 이 차는 남는다. 이 말이죠. 그대로 남습니다. 네.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 외제차에 큰 돈을 투자했고 저희가 확인한 피해 차량만 100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빅보스맨과 그 일당이 쳐놓은 신종 사기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앞. 비싼 외제차 두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차 주인은 도시락 식당을 아는 조 씨. 빅보스맨의 피해자입니다. 자영업은 들쑥날쑥 경기를 많이 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꼬드김에 조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월에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솔직하게 자영업하면서 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 얼마 벌지 모르고 내일 모레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 사실 너무 혹하죠. 결국 대출을 받아 중고 슈퍼카 두 대를 뽑았습니다. 빅보스맨 일당이 물놀이를 즐기는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조 씨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개인 렌트 사업은 말뿐. 빅보스맨은 여가생활에 조 씨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 차는 도로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흡수성이에 시트 다 찢어져 있고 여기에 뽀뽀가 훼손돼 있었고 그리고 시트도 다 찢어져 있었고 흡수성이에 막 이 위쪽은 새똥도 있고 다 찢어져 있죠. 차량 상태는 거의 폐차 수준. 엔진에서는 기름이 셉니다. 이 차들 때문에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월 430만 원. 이게 끝이 날까? 막연하게 그래요. 할부 3년 남았잖아요. 내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 씨는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빅보스맨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치킨맨이 주차 갑질을 했던 고급차의 실제 주인 최 씨. 처음으로 내 차를 몰아봅니다. 겨우 찾은 차를 되팔로 나선 길입니다. 여기 세워요? 네. 몇 년씩이에요? 몇 차례요? 45,000원 이고요. 2017년 11월식이야. 한 4,000원 드리면서. 네? 4,000원. 이게 중고로 했는데요. 네. 중고로 7,000원에 했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이 선배. 여보세요? 이 선배인데 이런 게 안 되는 선배인데. 진짜 세임아들 내가 딱 전화하니까 벌써 네. 세차가 7,320원에 딱 나오더라고요. 2년 된 차를 갔다가 7,320원에 샀으면 말이 안 되죠. 출고된 지 1년 반 된 중고차를 세차 값에 샀던 겁니다. 바가지를 왕창 썼습니다. 당시 빅보스맨의 소개로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던 매장입니다. 네. 너무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8,420원에 샀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중고차 시세가 거의 새차 시세인데 그게 자기가 아닐 만큼요? 아니 사장님 저는 이 차량이 7,000만 원인지 8,000만 원인지 신차 금액을 몰라요 사장님. 저는 차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7,000만 원 해주세요 그러면 7,0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사장님도 모르셨나요? 차를 파는 성사 입장에서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누가 차가 맡겨서 다 가면 좋은 거고. 왜 차값을 부풀려 바가지를 씌운 것일까. 빅보스맨의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팔았던 딜러를 만났습니다. 딜러는 빅보스맨이 압방이라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침수차나 사고차 등 하자가 많은 값싼 차를 물색합니다. 그런 뒤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연식의 차값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뒤 받은 대출금 중 실제 차값만 딜러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빅보스맨이 되돌려받는 수법이 압방입니다. 압방에서 많은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문제가 많은 값싼 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압방에서 많은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문제가 많은 값싼 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상사는 문제 있는 차를 제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챙깁니다. 빅보스맨은 압방으로 많은 돈을 챙깁니다. 빅보스맨에게 개인 렌트 사업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낚은 피해자의 돈을 우려내 먼저 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판을 키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이제 렌트가 생각처럼 안 나가고 대수가 늘어나고 저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50대 넘었을 때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하면 돈 끌어막고 결국에 터진다. 수익은 고사하고 할부금까지 연체되자 피해자들의 항해가 빗발쳤습니다. 빅보스맨 김씨가 폭언으로 응수합니다. 그러는 사이 빅보스맨은 피해자들의 차를 대포차로 넘겨 목돈을 챙겼습니다. 빅보스맨이 전세렌트라 부른 수법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 한두 대씩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 한두 대 뭐 보이던 차가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차량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점점 돌려막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 리스비가 이제 렌트가 안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를 막 대포로 날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린 내 차. 이 씨는 1년째 차를 찾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인가? 운 좋게 대포차 알선업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차를. 네. 저 주차장이라도 되는 거예요. 같이 오실래요? 대포차 알선업자 박 씨는 빅보스맨한테서 슈퍼카 9대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댄스는 지금 몇 개가 다 돼? 이거 있는데 하면 돈이 많으시니까. 이거 좀 잡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잡았대. 네. 그 중에 한 개가? 네. 얼마가 안 한 거예요? 얼마가 안 한 거예요? 한. 2천. 2천만 적어도 1억 8천. 네. 차를 지금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거 하자. 박 씨는 차를 가져가려면 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차를 담보로 빅보스맨에게 준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자 이미 대포차로 넘겼다고 실토합니다 늦은 밤 0월에서 광주광역시로 출발합니다 차를 찾지 못하면 각종 범칙금까지 차주가 내야 합니다 대포차 사용자와 연락이 났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차를 찾으면 우선 위성추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빅보스맨 일당이 차량 위치를 추적해서 다시 빼앗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차를 찾았지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차주와 대포차 사용자 간에 해결해야 할 점유권 분쟁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차를 가져갈까 봐 순찰차로 피해 차량을 봉쇄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차를 사서 할부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런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차를 뽑을 때 바가지를 씌워서 폭리를 취했고 렌트 사업은 신용만 내다가 결국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버렸습니다 피해자도 많았고 고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빅보스맨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정훈 PD,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빅보스맨은 지금 구속수감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렌트 사기와는 관계없는 다른 범죄 혐의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왜 수사기관은 빅보스맨을 처벌하지 못했을까 저희는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빅보스맨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수상한 거래가 그것입니다 빅보스맨의 주소지는 남양주 빅보스맨의 오른팔 역할을 한 치킨맨 홍씨가 남양주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영화 신세계나 범죄의 전쟁에서 날 뽑힌 경찰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또 거기에 따른 자기의 보상을 받는 사건 청탁 아니면 어떤 사건인데 이걸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내가 지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잘 좀 봐달라 빅보스맨이 그 A 경찰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걸 어디서 줬냐면 저희 집 밑에 지하주차장에서 빅보스맨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경찰에게 소나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받은 사람은 당시 남양주 남부경찰서 경제팀장입니다 소나타 차량을 어떤 형이님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내 차가 그때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빌렸다가 돌려줬고요 며칠 빌렸다가 다시 반납했고 그거 다 조사받았어요 사람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좀 제발 차량을 받았던 경찰은 빅보스맨 김씨에게 범죄수사기법을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빅보스맨 김씨는 평소 경찰이 뒤를 봐준다고 과시했습니다 빅보스맨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빅보스맨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급차 차주 최씨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석연차는 일을 겪었습니다 빅보스맨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남양주 경찰한테 들었죠 그런 걸 저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아는 경찰관한테 들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러 갔다가 수사관한테서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게 불법인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그런 건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2019년 초반부터 개인 렌트건으로 걸렸던 그때 저랑 같이 처벌받은 거 이외에는 지금 처벌받은 이력은 없어요 그때 이후로 어떤 제명으로 처벌받으신 거예요? 역예군수법이에요 500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경찰이 빅보스맨을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들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사회에서 또 나간 희망 중이라고 죄송합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빅보스맨 김 씨에 대해 20건의 고소가 접수돼 그 중 16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내용은 기소 의견 송치 6건, 불기소 7건, 각하 2건, 반려 1건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그 전부터 자신의 관할 경찰서 형사들과 수상한 거래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빅보스맨과 근무한 직원은 경찰을 접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일단은 무슨 범죄의 연료가 되면 웬만하면 다 무혐의 않는 기소 의견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주소지로 사건이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에 연관되어 있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 한 분을 하나로 꼬리꼬리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라인을 계속 타기 때문에 경찰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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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하고 또 서로 칠분을 쌌고 빅보스맨 김 씨는 2014년 이후 3차례나 경찰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찰에게 쏘라타 차량을 제공한 것입니다 차량을 제공한 것이 빅보스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그 대가성을 봤다면 김 씨 관련 사건도 다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건 수사를 하는 거고 징계가 필요한 거면 감찰을 하는 거고 빅보스맨 김 씨를 고소해봤자 처벌받지 않는다 중고차 업계에는 이런 이야기가 신화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경에 갔다? 안 돼? 수사를 안 해 이 새끼들이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또 잘 당기면서 쳐들 것 같아? 있는 대로 그대로 가서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는 사기고 사기인데 사기 아니라고 얘가 사기 죽어도 안 되고는 그리고 재판을 수도 없애고 걔는 도자라로 이런 법에 대해서 그놈은 천배 도자라로 빅보스맨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빠져나갈 논리도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사기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망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수익을 몇 번은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수사를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안 주려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형사처벌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PD수첩은 빅보스맨의 수법과 유사한 개인 렌트 사기 피해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불법이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 업자들은 너도나도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금하고 할부금을 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를 두 대를 뽑아주면 월 수익금과 할부금을 같이 내주겠다 차량에 대한 수준이랑 할부금을 다 갚아주겠다 공통적인 수법은 대출을 받아 차를 뽑아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고 월 1%의 고정 수익을 준다는 것 이처럼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차량 할부금을 대납한다는 약속은 원금 보장에 해당합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하면 유사 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원금과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면서 돈을 받기만 하면 유사 수신이 되는 거예요 이 유사 수신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유사 수신 행위로 의율에서 최소한 기소는 해봤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게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까지는 했으면 피해자들이 팔짝 뛰고 난리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벌하냐 다 기각을 해버리면 사법기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처럼 경찰과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 씨는 전국 방방곡고 차를 찾아다닙니다 할부금을 내주고 수익까지 준다는 데서가 본인과 부모, 형제 명의로 중고 슈퍼카 7대를 뽑았습니다 오 씨한테서 투자를 받은 사람은 골프채로 벤츠 차를 부서 유명해진 장 씨 지금도 차 두 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에 행방을 모른다며 나몰라라 하는 렌트 사업자 오 씨네 가족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만 사먹이에요 빚만 사먹 아직도 같을 수가 없죠 근근히 생활하게 됐는데 가족들 벌 면목도 없고 저는 가족들 재산 다 탐지했어요 지금 차를 찾아서 되팔아야 그나마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행적을 조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수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이 오 씨 차량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북수원 IC를 통과하면 의왕 물류기지가 나옵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실제 한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오 씨의 차를 수출하고 싶다고 의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그쪽에 명단에 올라왔던 거고요 그 차량으로 하려고 이제 모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보내려면 네네 그런데 그 차량으로 동의로 쓰니까 오늘 안 살렸다고 그러시면 어디가 아닌가 그 차번호 기억나세요? 혹시 두 대 다 이 로버? 네 이 로버 스포츠 이미 차를 수출했거나 해체해서 부품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차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꼭iler 스포츠 괜찮다 미안해 아니야 ko 아니야 아니야 cascade 오 quina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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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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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km 아니야 우리가 만난 피해자 대부분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를 찾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에 나섰습니다. 중간에 슈퍼카가 개입돼 속기 쉽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겨 사라지는 범죄, 즉 유사 수신 행위입니다. 유사 수신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슷한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돼 피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정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